네 반갑습니다 이제 1992년에 태어나신 임신년생 원숭이띠 분들 드디어 경자년 운세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직은 거의 같아요 사주로 보는 거나 주역으로 보는 거나 방법만 사실 차이가 있지 이걸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세가 중요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저는 주역으로 보고 있고요 대풍왕 고니지 네 한 27살 정도 되시죠 지금 2019년이니까 현재는 그렇네요 이제 2020년 경자년 넘어가게 되면 28 2020년에 우선 임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뭔가를 많이 포용을 해야 되고 이 고니지에 나온 괴상처럼 이해를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의 고집을 좀 버리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원숭이띠 자체가 원래 제주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무 자기 자신의 똑똑함을 과신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다가서야 되고요 나만 맞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겸손함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니지라고 하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니지가 어떤 부분이냐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고니지예요 이게 고니지인데 다 받아들이잖아요 땅은 다 받아줘요 다 스며든단 말이죠 본인이 뭔가 개착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 받아줘야 되고 다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역 탈으로 한번 또 도움을 받아볼까요 그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ı 다시 umbled up 제발 한 Sprints 네,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선 흐름을 봤을 때 연초에 임신, 연생 원숭이들 분들은 뇌수혜라고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사르르르 풀리는 아주 좋은 출발이 보입니다. 그런데 2월에서 한 3, 4월 정도 봄일 거예요. 봄쯤에 지금 보시는 산지박이라고 하는 개처럼 준비해왔던 일 중에서 해결이 되는 시점인데 해결하고 나서 긴장을 놓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부분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사람을 놓친다거나 본인한테 아주 큰 기회가 들어왔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아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봄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풍화관이라고 해서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인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큰 도움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고 또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을 등한시 하시면 안 돼요. 다 받아줘야 한다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포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택님이라고 해서 발전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발전이냐?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런 봄쯤에 어떤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만 좀 조심을 하시면 입사나 어떤 6, 7월 달에 큰 시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임신년생 분들 중에서 국가고시라든가 어떤 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거기에 합격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합격운과 시험운은 달라요. 시험운이 모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본인이 다 등산에 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이제 경쟁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근데 여름에 좋은 결실이 있네요. 취업이 안 되셨던 분들은 취업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에서 합격운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회사를 꾸준히 다니고 계셨다는 분들은 승진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산천 대축이라고 해서 크게 내가 큰 힘을 쌓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가을에는 일적으로 또 혹은 연애가 또 이제 인생의 테마이신 분들은 일정주기로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에너지 파워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겨울 절기에 들어와 보이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수사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수험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혹은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어떤 칼을 갈게 되는 분들은요. 외부에 너무 오픈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본인의 카드, 본인의 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외부에 하나하나 다 노출하게 되면 자신의 노하우를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겨울의 운과 조언을 함께 뽑은 것들인데 일단 겨울의 운으로 보고 말씀드리자면 임신년생 분들은 올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는 해예요. 외부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본인의 위치를 자각하게 됩니다. 내 위치를 몰라서 방황하셨던 분들은 2020년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정말 이거는 또 하나 또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주변 사람들이 나의 거울이에요. 2020년에 연애를 하시게 되는 분들도 나와 정말 닮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혹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싫은 상사가 있어요. 근데 왜 싫냐 하니까 자기랑 너무 닮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쌍둥이처럼 그리고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기지 못하면 아까 제가 봄쯤에 있는 일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고비들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 긴 칩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어떤 단절도 보이고 내가 뛰어넘기는 힘들어 라고 의기수침해져서 그냥 성처받고 나오지 않는 거죠. 방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시면 2020년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 번 더 뽑아보죠. 조언은 원래 한 번만 뽑아요. 저는 특별한 어떤 이슈가 더 없는지 이런 띠벨로 보긴 하는데 한 번 더 보죠. 아유 신기하네요. 카드로 국민이 섞었거든요. 제가 아까 주사위로 뽑았던 것이 고니지라고 했잖아요. 고니지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이 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땅, 땅, 곤이에요. 건공감일 때 그 곤이거든요. 합쳐서 땅이에요. 땅땅땅. 둘 다 땅인데 그게 이거예요. 고니지인데 아까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맨 처음에 이게 지금 섞었는데 좋은 뽑을 때 또 나왔어요. 보이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줘요. 어머니와 같은 마음처럼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시면 안 돼요. 올해는. 그걸 항상 1년 동안 염두에 두셔야 되고 당장 내 눈앞에 20만원, 30만원 연봉이 안 올라요. 근데 그걸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돈 1, 20만원 때문에 그런 사소한 갭 때문에 직장을 쉽게 옮기신다고 하면 올해는 적게가 아니세요. 왜냐? 부드럽게 올라가셔야 돼요. 정말 부드럽게. 갑자기 급승진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아주 소수의 분들은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인 임신년생 원숭이때 분들은 거의 대부분 차근차근차근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태위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작은 것이 모여서 크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일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개가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천천히 올라가고 차곡차곡 싸서 큰 기쁨이 일어난다. 즉, 성급하게 구시면 안 되고 뭐든지 급하시면 안 되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사람들과의 융화를 위해서 이해심을 높여라. 이 부분이 올해의 임신년생 92년도생들에 대한 조언이 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멀었죠? 네. 7월달이에요. 제가 이걸 촬영한 것은. 2019년도 7월달인데 이제 2020년도에 이 영상은 유튜브나 네이버 TV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때도 보시고 맞는 부분이 많은지 한번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